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미크의 아내 사례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미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하께서 아브라미크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하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하께 재단을 쌓고 여하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여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인정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에게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는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두 사건이 대조가 되어 나오고 있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죠. 그렇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초대교의 성도들의 시선이 바나바에게 쏠리는 것을 시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을 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속지 않는데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은 이 사탄이 거짓의 형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탄을 꺾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강단과 이십사되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깨어있으므로 내 가정과 또 교회와 지역과 산업과 이 삼치를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지는 일심전심 지속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더 원니스가 되어 가지고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큰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무리들이 또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풀어주시면서 이제 그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또 가뒀죠.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든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의 중재로 풀려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사도들처럼 24 오직 예수 되셔서 어떤 핍박 어려움도 뛰어넘고 더 감사로 여기시면서 이제 일심전심지속으로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복음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우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길 추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이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이제 여우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리고 여우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우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자리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자리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깨달은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요. 그리고 최고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응답이 없어서 나는 내세울 게 없어서 뭐 이런 분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왕자가 거지처럼 행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뭡니까? 이제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 또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삼구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최고의 여러분 행복자요 성공자 들이신 거죠. 제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 두 분을 다락방을 하는데 따로따로 이 두 분이 참 너무 대조가 되더라고요. 한 분은 제가 가서 다른 말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했다고 제가 감정 자극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자기가 너무 답을 얻고 가슴이 막 뭉클하고 울컥했다고 한 분은 그러고 또 한 분은 이 가족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예요. 뒤에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해도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느끼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걸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 깨닫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 3절에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이 3인 1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계속해서 3인 1조를 외치시는데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3인 1조 활동하고 있는가 이름만 올려놓고 잠자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3인 1조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현장을 가는 현장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러한 리얼 3인 1조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 3인 1조 말고 리얼 3인 1조 그리고 이제 단임 목사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다락방해라. 이거를 이번 주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계속 미뤄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을 다 회복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파수군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미 여와께 재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바로 여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공로로 말미야마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고 불신자들은 죽은 자를 놓고 귀신에게 절을 하면서 제사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는 신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나 중심에 빠져가지고 내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육십일입니다. 나 물질 성공 충심 이제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사탄이 각인시켜 놓은 이 올무와 틀들을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끄는 삶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전교회적으로 이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다. 이번 주에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약에 연락이 왔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시겠어요? 내 모든 스케줄 다 조정하고 가겠죠. 열일 제쳐놓고 가겠죠. 대통령이 부르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내가 거동을 못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이런 분들 외에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온라인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제 모든 익숙했던 온라인과 그리고 영적 뒷전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지키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10편 104편에 보니까 감삼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삼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역자이기 때문에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주일 예배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오늘도 교회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거는 내가 출근하는 거지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내가 살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가지 절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으로 저는 주일에 성전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감삼으로 찬성함으로 이 왕궁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예배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내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평일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막 또 성취가 되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임옥사님 말씀대로 날로 새로운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랩런트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11장 8재를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알고 다 계산해보고 계산기 다 두들겨보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갈바를 알지 못했어요. 한치 앞을 내일을 몰라요. 오늘밖에 몰라요. 여러분이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강단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다윗같이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합판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보고마 2, 3, 7보고마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증인이요. 70인 제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